안녕하세요 이상복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축방향 변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프링을 보시면은 스프링이 원래 이렇게 있었다 자 그런데 뭔가 물체를 달아 놨다 그럼 그 무게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축방향 변형의 가장 이제 기본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후크의 법칙 그리고 역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직렬조합 이거를 연달아서 놓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하는게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용수철을 두개를 연달아서 이렇게 이어놓으면 어떻게 될건가 라고 하는거에요 자 물체를 달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용수철도 이만큼 늘어나고 이 용수철도 이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500뉴턴만큼 500뉴턴만큼 이렇게 위아래로 당기는거죠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500뉴턴만큼 당기게 되는거에요 그러면은 이 용수철에서도 아래위로 500뉴턴만큼 그리고 이 용수철에서도 아래위로 500뉴턴만큼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늘어난 길이 예를 들어 델타라고 할까요 델타라 그러면은 여기서도 델타 여기서도 델타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500뉴턴짜리 물체는 처음보다 얼만큼 더 내려가냐면은 이 델타만큼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그 부재가 있는데 이 부재에 힘이 이렇게 생긴다 그리고 이 부재가 두개가 연달아서 서로 다른 부재가 연달아서 달려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평형방정식을 평형방정식이랄 것도 없죠 뭐 그럼 평형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거하고 그냥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은 이 아래에 있는 부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래에서 F, 위에서 F라고 하는 힘으로 당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부재도 역시 아래에서 F, 위에서 F로 당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번 부재에서도 A1, E1 분의 FL1 이라고 하는 그만큼 이렇게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부재에서도 A2, E2, L2에 F 곱한 것만큼 이만큼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일 아래 하단은 이 델타1 플러스 델타2 만큼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식이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뭐 다시 쓰면은 F라고 하는 거 하고 묶어가지고요 이 A1, E1 분의 L1 더하기 A2, E2 분의 L2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이 용수처라고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 아니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A1이라고 하는 단면적, A2라고 하는 단면적 이렇게 있는데 이 가운데 쪽에서 F1이라고 하는 힘으로 아래 방향으로 줬대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도 F2라고 하는 힘으로 또 당겼다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는 이 P라고 하는 거는 어때요? F1 더하기 F2죠, 그쵸? 뭐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 A1의 단면적을 가진 이 L1이라고 하는 길이를 가진 이 1번 부재가 늘어날 겁니다 F1으로, F1으로 당기고 F2로 당겼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2번 부재도 늘어날 겁니다 이 F2라고 하는 힘으로 당겼기 때문에 A2, L2의 그 어떤 크기를 갖는 이 2번 부재도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얼만큼 늘어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P라고 하는 힘은 어때요? 평형 방향식을 보시면은 F1 더하기 F2만큼 그게 이제 P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리고 부재 1에 1번 부재에 작용하는 그 힘은 P1이라고 이제 볼게요 내부적으로 이제 작용하는 거예요 뭐 장력을 구한다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F1이라고 하는 힘으로 당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쪽에서 F2라고 하는 힘으로 당깁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1번 부재에는 F1 더하기 F2라고 하는 힘으로 당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 밑으로는 F1 더하기 F2라고 당기고 있는 거고, 이 위로는 P로 당기고 있죠? 그러니까 위로도 F1 더하기 F2만큼 당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서 F1 더하기 F2만큼의 그 힘으로 당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텐션, 인장력이 작용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부재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부재는 위에서 F1으로, 위에서 F1으로 이렇게 지금 누르고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밑에서 받치고 있는 어떤 무언가가 없죠, 그쵸? 이 F1을 뭐 떠받치는 그런 힘은 지금 현재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F2가 더 당겨주고 있네요, 더 당겨주고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장력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은 그냥 F2로 봐줍니다 왜냐면은 이 끝단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끝단만 생각해보시면은 어때요? 그쵸? F2 이렇게만 지금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외력이 F2니까 이 안쪽에 내부에서는 F2만큼 F2만큼의 어떤 장력이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P1과 P2를 각각 구해준 겁니다 이거는 부재 내부에 작용하게 되는 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부재에서는 이제 A1, E1분의 L1 곱하기 힘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고 자, 2번 부재에서는 A2, E2분의 L2 곱하기 힘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F1, F2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유연성 개수라고 해요 Flexibility, 그래서 Flexible F를 따서 이렇게 쓴 겁니다 유연성 개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힘만 곱해주시면은 바로 늘어나는 길이가 되겠죠 만약에 힘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줄어든 길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는 압축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 델타는 델타1 더하기 델타2 그러니까 1번 부재가 늘어난 길이 더하기 2번 부재가 늘어난 길이 해서 이 1번 F1에 P1 이렇게 곱한 거랑 F2 이거에 P2 이렇게 곱한 거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유연성 개수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는 어떤 그 물체, 부재, 그 고유의 어떤 그 물체 자체에 어떤 고유의 값이 되겠죠 외부에서 힘은 이게 늘었다 줄어들었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떤 일종의 상수처럼 상수처럼 생각을 하고 외부의 어떤 그 힘이 늘거나 줄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이렇게 뭐 늘어나느냐 줄어드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 그냥 좀 상수처럼 얘네들은 어떠한 함수가 아니라 자체 그냥 상수니까 이렇게 놓고선 유연성 개수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구해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은 조금 더 다른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F1이 당기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위쪽으로 이제 압축력을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쪽에는 F2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힘의 어떤 평형을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이 위에서, 위에서 이제 이거 방향을 뭐 여러분들이 사실 이게 불편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아무튼 딱 이 문제에서 뭐 정한 것만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뭐 이럴 때는 위가 플러스, 이럴 때는 아래가 플러스 뭐 그냥 제가 정하고서는 좀 하는 편입니다 자, 이 P라고 하는 힘을 아래 방향으로 주는 걸 그냥 플러스라고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P라고 하는 힘의 그 크기는 F1 빼기 F2다 이렇게 이제 잡은 거죠, 그렇죠? 자, F1이라고 만약에 이제 뭐 10만큼 올렸어요 그런데 밑에서 3만큼 당겨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7만큼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 위쪽에서는 7만큼 올리니까 7만큼 올라오지마 하고선 내려가는 그런 힘이 존재하게 되겠죠 자, 그거는 결국에 F1-F2만큼의 그 크기를 갖는 힘일 겁니다 맞죠? 그리고 방향은 지금 아래 방향이고 지금 F1의 힘의 크기가 좀 더 크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뭐 사실 작아도 뭐 상관은 없게 되겠네요 부호의 어떤 그런 차이만 있겠죠 자, 그러면 1번 부재에 작용하는 그 힘은 어떻게 되느냐 자, 1번 부재에 작용하는 힘 P1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P하고 똑같게 되는 거죠 그 힘의 크기는 이제 P하고 똑같게 되는 거고 압축력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를 달아주고 뭐 절대값을 씌우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F1과 F2의 어떤 차이 그 차이에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압축력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부재 1에 작용하는 그런 힘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재 2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느냐 인장력이죠, 그렇죠? 인장력 여기에 전체적으로 작용하는 그 힘, 장력이라고 보시면 그 P2는 F2하고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래에서 F2로 당기고 아래에서 F2로 당기고 그리고 위에서 F2로 당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힘은 그렇게 정해졌고 그리고 이제 유연성 개수 유연성 개수는 앞에하고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A값이나 E값이나 L값은 문제에서 주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대로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델타는 델타1 1번 부재가 늘어나거나 줄어든 길이 아마 이제 이거는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줄어든 길이가 될 거고 이건 이제 플러스 값이 나와서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느냐 늘어났느냐 그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값을 대입해서 넣어주시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자체 하중에 의한 변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다 어떤 그 부재 자체의 무게는 무시를 하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이제 많았었는데 자, 이제는 자체 하중 그 어떤 그 부재 자체도 굉장히 무거울 수가 있잖아요 그럼 무거우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기침하는 시간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침을 참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수업을 합니다만 말 중간중간에 이제 기침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아마 좀 이게 수업이 원활하게 쭉 흐름을 가지 않고 많이 이제 중간에 좀 끊길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과연 분량이 얼만큼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사실 지금 기침이 절반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말이 이상해지거나 표정이 이상해지거나 그럼 막 기침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교수님 표정이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막 말을 이상하게 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다 이제 기침을 참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컷 편집을 할 거예요 컷컷 되는 것마다 아 지금 교수님 기침한 거구나 그래서 이제 잘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용수철이 지금 3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용수철 자체의 무게를 무시한 겁니다 보통 이제 중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대학교 1학년 정도에서 이 용수철의 무게는 무시한다 용수철의 질량 무시한다 뭐 이런 거 도르래의 질량 무시한다 이런 표현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제 용수철 자체의 무게를 무시한 경우 이렇게 용수철이 늘어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가만히 있겠죠 그런데 용수철의 무게를 고려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용수철의 무게를 고려하면 용수철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 위쪽에 있는 용수철은 늘어날 거고요 중간에 있는 거 조금 늘어날 거고 아래 있는 거는 거의 안 늘어날 겁니다 사실 아래 있는 것도 이 아래쪽에 무게 때문에 이 윗부분은 조금 늘어날 거고요 아랫부분은 이제 거의 안 늘어날 거고 뭐 그럴 겁니다 사실 뭐 얘네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제 똑같이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고려를 했지만 사실은 이쪽 부분이 더 많이 늘어나고 이쪽 부분은 조금 상대적으로 적게 늘어나고 그런 식의 양상을 뗄 겁니다 자 왜냐면 용수철 자체의 무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무게를 갖고 있는 물체다 생각하시면 당연히 늘어날 거고요 얘네도 하나의 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늘어날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긴 부재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부재가 있는데 제가 이걸 칸칸으로 한번 조금 나눠봤습니다 자 나눠봤더니 이 한 칸에 이 한 칸이 갖고 있는 이 한 칸의 무게 있죠 Mg만큼의 무게를 갖고 있을 거예요 이 한 칸이 갖고 있는 무게 Mg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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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해가지고 다 이렇게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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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이런 거죠 여기에서 여기에서도 Mg만큼 여기에서도 Mg만큼 이런 식으로 이 잘라진 이 부분에서 Mg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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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금 그렇게 당기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맨 위에 여기 맨 위에 여기에서는 이 밑으로는 13개의 Mg가 있어요 맨 위에 이 칸에서는 13Mg만큼 당기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칸에서는 12Mg만큼 그 다음 칸에서는 11Mg만큼 당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칸에는 여기 네 이 부분에서는 이 밑에 있는 건 이제 Mg잖아요 Mg만큼만 당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한 칸이 이 한 칸이 이제 이렇게 단면적 A에 이 길이가 X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도 곱하기 부피니까 로우 AX 이렇게 이제 질량을 써준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무게는 무게는 어떻게 되죠? 무게는 여기에다가 중력가속도를 곱한게 되니까 로우 G에 A에 X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늘어난 길이는 최종적으로 늘어난 길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다 균일한 어떤 그런 부재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E가 이제 다 일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 더하는 거죠 A2분의 지금 A2분의 X 길이죠 A2분의 X 곱하기 힘입니다 힘 그렇죠? 자 힘인데 맨 위에서는 13만큼 그 다음 12만큼 11만큼 이렇게 쭉 해가지고 1까지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제 다 더하시면은 1 더하기 13하면 14죠 그리고 뭐 13의 절반은 6.5니까 6.5 이렇게 해주시면은 6 곱하기 14하면 84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절반은 7이잖아요 더해주시면 91입니다 91 91만큼 91만큼의 그 힘에 해당하는 걸로 이렇게 늘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했을 때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여기는 이제 13MG가 되겠죠 이 위에 작용하는 힘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델타를 구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우리가 칸칸이 잘라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자체만으로도 이 작은 조각만도 볼 때는 어때요 이 윗부분은 더 많이 늘어날 거고 이 아랫부분은 조금만 늘어날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적분식을 이제 써줘야죠 자 적분식을 한번 써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재가 있을 때 맨 윗부분을 X는 0이라고 보고요 이쪽을 이제 X방향이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을 X는 이제 L 길이가 전체 길이가 L 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X가 증가함에 따라서 X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내부 응력이 바뀌고 어떻게 이제 늘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델타는 이렇게 지금 썼습니다 어떻게 쓴 거냐면 자 일단 우리가 A2분의 F 곱하기 어떤 길이 있죠 길이 L 이게 지금 델타인 거잖아요 이 공식에서 자 뭐가 지금 아래로 내려가면서 바뀌는 상황이냐면요 자 A는 일정해요 그쵸 단면적은 일정하고 E 역률도 지금 일정한 겁니다 그리고 길이는 사실은 지금 이 길이가 전체 길이를 보는 게 아니고 짤막짤막짤막짤막하게 그 순간의 길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L은 이제 DX가 될 겁니다 DX X방향의 변함에 따라서 라고 하는 의미의 DX가 이제 될 거고요 이 F가 보니까 이쪽에서의 F는 이쪽에서의 힘은 좀 무거운 편이고 이쪽에서의 힘은 힘이 적게 걸리는 그런 편이죠 그래서 이 F가 X가 진행함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기 때문에 X의 함수이다 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F는 X의 함수 이렇게 본 거고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써준 겁니다 원래 식은 이거였었죠 이거였는데 이걸로 이제 바뀐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힘 FX를 보니까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에서의 힘은 얼마큼일까 X는 X스타일 때 그 힘은 얼마만큼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때요? 여기부터 여기 끝까지의 길이 여기부터 여기 끝까지 그리고 할마디로 L-X스타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렇죠? L 빼기 전체가 L이니까 L 빼기 X스타 그만큼이 이제 길이잖아요 그만큼 길이 곱하기 단면적 A 그렇죠? 단면적 A 그렇게 하면 이제 부피가 되는 거고 곱하기 Rho G 해주시면 Rho는 밀도, G는 중력가속도 이렇게 지금 쓴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 주실 때 X부터 L까지잖아요 그렇죠? X부터 L까지 이 모든 값들을 이제 적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인테그랄 X부터 L까지 Rho G에 A에 Dx 이렇게 이제 써 준 겁니다 사실 뭐 이거나 이거나 같은 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풀어 주시면 Rho 일정하고요 G 일정하고 A도 지금 일정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A가 달라진 상황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일정해요 앞으로 이제 다 빼줄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다 빼주시면은 이 F라고 하는 거는 이 F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뺀 게 없네요 이걸 앞으로 이제 빼주시면은 Rho G A에 그냥 인테그랄 X분의 L dx가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 이제 1이 있는 거죠 그래서 Rho G A에 L-X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Rho G A에 L-X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F가 그렇죠? 이 F가 이거나 이거나 다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전체 전체를 여기부터 여기를 지금 적분을 하는 겁니다 적분을 해 보시면은 지금 A가 일단은 약분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일정한 값들 일정한 값들은 다 적분 기호 앞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Rho G Rho는 밀도 G는 중력가속도 그렇죠? 자 그리고 인테그라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전체 늘어난 길이를 하는 거니까 여기 0에서부터 L까지를 봐줘야 되겠죠 0에서부터 L까지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식 L 빼기 X를 적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괄호 안에 있는 거 0부터 L까지 이거 적분하시면 어떻게 돼요? LX에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X에다가 L 넣고 0 넣으시면 0 넣으면 0이니까 해줄 필요가 없고 L을 넣으시면 L제곱 마이너스 2분의 L제곱이기 때문에 L제곱 빼기 2분의 1제곱은 2분의 1제곱이죠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전체 늘어난 길이는 이 자체 하중에 의해서 늘어난 전체 길이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2 곱하기 0률분의 Rho 밀도 곱하기 G 중력가속도 곱하기 L제곱 전체 길이의 제곱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식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0률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그 물체가 얼마나 잘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그거를 말해주는 어떤 그런 지수이기 때문에 개수이기 때문에 이 0률이 크면 클수록 잘 안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밀도 밀도가 크면 아무래도 많이 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밀도가 크면은 센 힘으로 무게가 당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도가 크면 클수록 이건 힘에 관련된 거죠 크면 클수록 당연히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자 그리고 L도요 L이 지금 제곱으로 되어 있는데 이 L은 일단 첫째는 L이 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무겁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겁다라고 하는 건 힘과 관련된 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그렇죠? L 원래 길이에 비례하잖아요 이 델타라고 하는 건 원래 길이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이 들어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L의 제곱에 제곱에 비례하는다 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길면 길을수록 더 이게 많이 늘어난다 라고 하는 거 제곱에 비례해서 늘어난다 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거는 강성 재료에서는 별로 그렇게 늘어나진 않아요 예를 들면 뭐 굉장히 단단한 금속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 자체 하중에서 늘어나는 게 그렇게까지 많이 늘어나진 않는데 조금 플렉서블한 재료들 있죠 좀 말랑말랑한 거 그런 것들은 이거에 의해서 늘어나는 게 굉장히 조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이제 많이 고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면 이제 금속이나 이런 것들 고려를 안 하냐 그런 건 아니고 굉장히 긴 와이어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몇백미터 되는 와이어 몇백미터까지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크레인 같은 거 올라갈 때 뭐 20미터 30미터 50미터 100미터짜리 막 크레인 이런 거 엄청나게 높은 뭐 그런 크레인에서 올라갈 때 와이어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은 그 와이어 밑에서 당기는 어떤 그런 하중도 있겠지만 와이어 자체 하중에 의해서도 굉장히 무게가 또 많이 나가고 그거에 의해서 뭐 늘어나는 거 변형이 되는 거 또 뭐 파손이 될 수도 있는 거 뭐 그런 것들이 더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모양을 생각해 보시냐면 원뿔 모양으로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되어 있는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제로 이런 부재가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음 뭐 고드름이 생긴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이거는 그냥 이제 어떤 넓이가 변화되는 거에 따라서는 이렇게 계산을 해준다 라고 하는 건 연습해 보기 위해서 그냥 이거를 어 넣어 놓은 겁니다 그냥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역시 어 힘이라고 하는 게 x의 함수예요 이쪽 방향을 x 방향이라고 그러면은 x에 따라서 x에 따라서 힘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x에 따라서 어 맨 위쪽은 힘이 클 거고 맨 아래쪽은 힘이 작을 겁니다 그래서 어 x에 따라서 이렇게 해놨고요 이 x라고 하는 건 이제 mg인데 이 m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위치 이하에서의 질량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 이하에서의 질량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일단은 로우 g g는 여기에서 mg에서 나온 g고요 로우는 이제 밀도입니다 밀도 그리고 a는 단면적이에요 a는 단면적 a는 단면적인데 단면적이 지금 변해가고 있죠 여기에서는 단면적이 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x의 함수다 라고 이제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ax로 놨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체 길이가 l이고 여기까지가 x이기 때문에 이 원뿔의 높이 원뿔의 높이라고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l-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l-x를 여기에 이제 써줬고요 원뿔의 부피 원뿔의 부피 그러면 뭐예요? 그게 이제 3분의 1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3을 나눠 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똑같아요 어떤 그 응력이라고 하는 거는 a분의 f잖아요 그쵸? a분의 f인데 여기 a가 있잖아요 이게 날라갑니다 그쵸? 이게 날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응력은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행히 좀 a 좀 들어가면 복잡할 것 같은데 사실 뭐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죠 생각해보면 할 수는 있는데 그냥 일단 날라가셨어요 시원하게 자 그렇게 해서 디스플레이스먼트는 그러니까 얼마큼 이제 변화가 되느냐는 어떻게 되냐면은 0부터 l까지 인텍을 해주는 거죠 각 그 순간순간에서 늘어난 길이들을 다 적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a분의 fl 이렇게 이제 됐었던 건데 a분의 f가 뭐라고요? 이거라고요 a분의 f가 이거니까 이거를 넣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0에서부터 l까지 쭉 이렇게 다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0에서부터 l까지 해주고 이 l 대신에 dx를 넣어 준 겁니다 그쵸?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3 2분의 2는 여기서 이제 0률이에요 0률 3 2분의 rho g l을 마이너스 x 이렇게 넣어 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정한 것들 앞으로 빼볼게요 그럼 이게 이제 일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와줬고 0부터 l까지 l 빼기 x dx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계산을 해 보시면 이거 0부터 l까지 뭐예요? 그쵸? lx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이니까 앞에서 했었던 거하고 똑같죠 그쵸? 이거를 0부터 l까지니까 l 제곱 빼기 2분의 l 제곱이니까 2분의 l 제곱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그쵸? 6 2분의 rho g l 제곱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은 앞에 거는 앞에 넘어가면은 델타가 2 2분의 rho g l 제곱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아 그냥 3분의 1만큼으로 줄어들었구나 아 늘어나는 양이 3분의 1만큼으로 줄어들었구나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가 축방향 변형에서 직렬조합의 얘들을 조금 이제 살펴보는데 이번엔 이제 이렇게 막힌 위아래가 막힌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아까는 이제 밑으로 쭉 늘어났었죠 근데 전체적으로 여기부터 여기가 지금 딱 어떠한 천장과 바닥으로 높이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픽스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랑 조금 비슷하게 이쪽으로 이제 힘을 줬고요 중간에서 이쪽으로 힘을 줬고 밑에서 더 힘을 준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외부 벽이 아니고 바닥하고 천장에서의 그 반력 외부 반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한마디로 A1이라고 하는 거랑 A2라고 하는 어떤 기둥 같은 부재가 있는데 이걸 F라고 하는 힘으로 이렇게 중간에서 올렸을 때 올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얼마만큼 올라가게 될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그 힘의 평형 방정식을 보시면은 지금 이게 다 윗방향을 플러스로 잡은 거예요 P1과 P2를 윗방향을 이제 플러스로 잡아서 그래서 이 F라고 하는 것의 크기는 P1 플러스 P2다라고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사실 뭐 부호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P1과 P2라고 하는 그 힘의 크기를 더하면 F라고 하는 그 힘의 크기가 나오겠죠 사실 이제 뭐 방향은 다를 수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부재 1 이 1번 부재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F1이라고 할게요 F1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위에서 P1이라고 하는 그 힘으로 아 지금 윗방향을 플러스로 한 게 아니고 지금 그랬네요 지금 이게 그 압축력이잖아요 이 1번 부재에서는 압축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지금 내려오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P1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프레스기 때문에 압축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서 P1이다라고 이제 봐준 거고요 이 P1이다라고 하는 것은 P1은 F-P2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 붙었기 때문에 P2-F로 봐주고 이제 압축력이다라고 이제 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재 1번에 작용하는 그 힘은 P2-F 해가지고 압축력이 작용한다 이 값은 아마도 이제 뭐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부재에 작용하는 힘 2번 부재에 작용하는 힘은 인장력이 작용을 하겠죠 이쪽에서 이제 위로 당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P2만큼 그쵸? 이쪽에서 작용하는 이 인장력은 P2만큼 P2가 얼마가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P2만큼으로 작용할 거다 그리고 그거는 F-P1이다 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F-P1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인장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떤 유연성 개수를 도입을 해가지고 F1은 A2분의 L1 F2는 A2분의 L2 이렇게 써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델타라고 하는 거는 델타1 1번 부재가 늘어나거나 줄어든 거 그리고 델타2 2번 부재가 늘어나거나 줄어든 거 그거를 더하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변하는 양이 없어야 돼요 0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위하고 아래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5mm 줄었으면 얘는 5mm 늘어나야 되고 여기서 10mm 줄었으면 여기는 10mm 늘어나야 되고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델타1은 이제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줄어들 거고 델타2는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줄어든 만큼 늘어나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델타는 전체적으로 0 이렇게 지금 봐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그대로 이제 대입을 한번 해 볼게요 여기에서 하고 여기에서 하고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 보시면은 그냥 f1 그 스몰 f1하고 라지 f1 이거 하고 스몰 f2하고 라지 f2하고 더하면은 0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로 여러분들이 풀어나가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뭔가 미지수하고 식하고 어떤 개수를 맞춰야 된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특히 자 이건 어떤 조건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합성 적합도 조건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컴패터빌리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어 이거 이게 이제 뭐 적합방정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러한 기하학적인 어떤 조건이 들어가는 그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없으면은 풀 수가 없는 건데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얘하고 얘하고는 딱 뭐 0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식이 하나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푸는 게 가능해질 겁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이나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나가시면은 이게 이제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가 다 구해지냐면은 델타1이 구해지고 델타2가 구해지고요 F1과 F2도 이제 다 구해질 겁니다 물론 이제 F1, F2가 먼저 아무래도 구해지게 되겠죠 그렇죠? 맞나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구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거 여러분들이 한번 숫자 넣으셔가지고 아무거나 숫자 넣어서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넣어놨네요 네 넣어놨습니다 어제 밤에 이제 열심히 만들고 잤는데 제가 자 한번 숫자를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 공식만 넣고서는 아 이해 됐어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실 게 아니라 사실 그냥 숫자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한번 넣어보면서 이게 어느 정도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그런 단계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숫자를 넣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 문제하고 똑같은 건데 그런데 이제 다만 숫자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단면적은 0.02 제곱미터이고요 그리고 역률이죠 역률은 60기가 파스칼 정도로 넣었습니다 뭐 금속 재료 정도 되겠네요 60기가 파스칼 정도면 아마 이제 금속 재료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이 F라고 하는 거는 P1 더하기 P2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 부재 1번에 작용하는 그런 힘은 F1이라고 보시면은 마이너스 P1이다 이제 마이너스 P1이다라고 이제 본 거고 그거는 여기에서 보시면은 P2 마이너스 F다 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압축력이 작용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재 2 2번 부재에서는 인장력이 작용을 하게 될 텐데 그거는 이제 2번에 작용한다 그래서 F2라고 봤고요 그리고 이제 P2다 외부 반영 이제 P2하고 같다 라고 이제 봐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F-P1이다라고 써줬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장력 플러스 값이 나오고 마이너스 값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델타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느냐 델타는 델타1은 F1 곱하기 F1 그리고 델타2는 스몰 F2 곱하기 라지 F2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건데 A2분의 L1이죠 그리고 A하고 E하고 지금 같죠 그렇죠 위하고 아래하고 A와 E가 지금 다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A하고 E하고 곱해 주시면 지금 E는 60기가 파스칼이잖아요 파스칼은 뉴턴 퍼 미터 제곱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미터 제곱하고 미터 제곱하고 없어져서 뉴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에 기가 붙어서 곱하시면은 1.2기가 뉴턴 분에 그리고 여기 부재가 2미터니까 2미터 이렇게 써준 겁니다 F2도 마찬가지죠 유연성 개수 구해주시면 1.2기가 뉴턴 분에 1미터 이렇게 지금 써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물체가 딱 정해지면 이 부재의 모양과 크기와 재질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 딱 정해지는 거죠 외부의 어떤 힘하고는 상관없이 정해지는 그런 값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외부 힘까지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델타1하고 델타2하고 더해서 0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자 F1 구했더니 1.2기가 뉴턴 분에 2예요 그리고 F2가 했더니 1.2기가 뉴턴 분에 1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대 이게 지금 2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2대 1 했을 때 0 0이니까 어차피 2대 1 해도 되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써준 겁니다 지금 힘의 평형에서는 뭘 구했었냐면은 지금 P1과 P2를 더하면 F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P1은 뭐예요? 마이너스 F1이고요 그리고 P2는 F2죠 그렇죠? 자 이렇게 더해 주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F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거를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어 그러면은 그쵸 마이너스 F1 더하기 F2는 F 이거 1500KN이 나온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풀어 주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쵸 F1은 위에서 아래씩 빼면 되죠 3 F1은 1500이니까 F1은 마이너스 500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500 넣어 주시면 얘는 500 그렇죠? 그러면 얘는 1000 이렇게 되겠네요 F2는 1000KN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1번 부재에 걸리는 게 마이너스 50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 좀 생각하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에서 1500으로 딱 당겼을 때 얘는 압축이 되고 얘는 인장이 될 텐데 한마디로 얘는 인장이 되면서 얘가 압축이 되는 거 방해를 할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위로 들어 올리는 거 방해를 할 거고 얘는 압축이 되면서 얘가 인장이 되는 거 방해를 할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F1은 500만큼만 500만큼만 압축되는 걸로 그리고 이쪽 2번에서는 1000만큼 1000만큼만 이게 늘어나는 인장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m고요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가 3m예요 보통 어떤 건물의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한 3m 정도 되겠죠 그리고 한 0.02m 제곱이면은 이게 꽤 두꺼울 겁니다 만약에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감이 안 잡히는데 0.1 곱하기 0.2니까 10cm 20cm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cm 20cm 정도 되는 직사각형 좀 두꺼운 철이죠 철이라고 생각하면은 금속 뭐 철은 아닐 거 있지 철은 거의 70cm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철인데 조금 물렁물렁한 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1500kN이면은 엄청나게 센 거죠 1500N이 아니고 1500kN이에요 장난 아닌 거죠 자 그랬을 때 얼마만큼 이게 올라가게 될까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계산을 한번 해 볼게요 계산을 해 보시면은 지금 이거 델타2를 먼저 구했는데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거를 곱해 주시면은 0.83mm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한 힘을 주게 되면은 1cm 조금 못 미치게 그만큼 이렇게 압축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철이 압축되는 거 여러분들이 보신 적 있네요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가야 겨우 1cm도 못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델타2도 이만큼이면 사실 델타1도 이만큼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델타1은 어때요? 델타2가 이만큼 올라갔다 라고 하는 거 델타2도 지금 그만큼 올라가게 더 늘어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늘어난 거 델타2 델타2 이만큼 0.83이 늘어났다는 거는 델타1은 마이너스 0.83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줄어든다 그만큼 줄어든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0이 된다 라고 하는 거를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뭐 유명한 문제입니다 와이어에 달린 강체 보의 처짐 계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보는 강체 취급을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 와이어는 좀 늘어나는 재질이다 라고 그렇게 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보, 빔은 이제 강체 리지드 취급을 하고 와이어는 연성재료 플렉서블 취급을 하고 그랬을 때 얼만큼 얘가 이제 처지게 됐냐 이 끝단이 얼만큼 처지게 되느냐 그걸 이제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런 거는 좀 실용적으로도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사실 적용할 어떤 그런 분야가 조금 많은데 보통 이제 철사로 뭔가를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 여러분들 신호등 같은 거 혹시 도로에서 보시면은 신호등이 그냥 우리는 여기에만 집중을 하죠 그렇죠? 여기만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신호등이 어떤 식으로 달려 있냐면 이런 식으로 달려 있습니다 얘네들이 뭐 이런 식으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와이어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길잖아요 그리고 신호등이 여러분들이 신호등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체감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멀리서 봐서 그렇지 이게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자동차 도로에 달려 있는 신호등이 크기가 뭐 이만합니다 되게 큽니다 그리고 무겁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게 기니까 어떻게 세요 모멘트가 굉장히 상당하겠죠 모멘트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 가닥으로 이렇게 이제 고정을 해 놓습니다 이렇게 지지를 해 놓지 않으면은 이게 뭐 바람 불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실제로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태풍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또 이제 이런 데에서 반복하중이잖아요 반복하중은 피로파괴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태풍 불거나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차가 지나가는데 떨어진다 굉장히 무겁다 그랬죠 굉장히 무겁고 큽니다 이게 만약에 자동차 앞유리를 깨고 사람을 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철저하게 좀 쓰러지지 않게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하는 편이죠 자 이런 거 이런 구조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서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쓰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맨날 이제 운전을 하고 가시는데 아직 여러분들은 운전을 많이 안 하시겠지만 뭐 생각해보세요 운전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모든 신호등이 막 어떤 거 이렇게 좀 올라와 있고 어떤 거 좀 내려와 있고 이런 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굉장히 보기에 불편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 신호등의 어떤 수평 잡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좀 어떤 기술을 요하는 어떤 그런 거죠 그쵸? 그래서 조금 이거를 잘 못한다 그러면은 막 신호등이 이렇게 처져 있거나 올라와 있거나 그러면 굉장히 지나다닐 때 좀 불안하겠죠 불안하기도 하고 좀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좀 그럴 겁니다 아무튼 뭐 그런 건데 자 일단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면서 좀 많이 보세요 이런 구조물들이 좀 고체역하게 그래도 이제 배웠으니까 뭐 트러스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도 좀 보이실 거고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띄시고 보일 겁니다 아 이거는 뭐 이렇게 계산하면 대충 이 정도 되겠네 뭐 그런 감도 좀 잡으시고 그러면 좋습니다 모든 역학이 다 마찬가지고 모든 공부가 사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자 문제 아까 이제 읽었고요 와이어 직경은 0.5cm짜리 그러니까 5mm 직경이 5mm짜리인 와이어 이 정도 되겠네요 와이어가 되겠고 역률은 조금 이제 연성재료이네요 그러니까 철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훨씬 더 잘 늘어나는 0.5기가 파스칼의 역률을 갖는다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30cm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40cm니까 3대 4대 5네요 그러니까 이 와이어의 길이는 아마도 50cm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죠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끝단 끝단이 이렇게 이제 처지게 될 건데 사실은 이게 처질 때 이렇게 원형을 그리면서 원형을 그리면서 처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지는 각도가 조금밖에 안 된다 조금만 처진다라고 한다 그랬을 때는 이게 이만큼만 사실은 이렇게 내려올 텐데 이 정도로 그냥 직선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아래로 이만큼 처진다라고 가정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각도 세타가 세타가 조금만 기울었을 때는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원래 와이어가 여기까지 길이었는데 여기까지 길이었는데 와이어가 이만큼 늘어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만큼 늘어난다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이게 보시면은 이것도 역시 뭐예요 3대 4대 5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음 이 각도가 이거 뭐 중학교 때 많이 하셨죠 중학교 때 아마 엄청나게 하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가 수직이고 이렇게가 수직이에요 자 여기 점이다 그러면 여기 x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x일 겁니다 왜? 점 더하기 x가 수직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은 자 이 삼각형도 뭐예요? 3대 4대 5짜리 그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5대 여기가 3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 와이어가 얼만큼 늘어나느냐 그 늘어나는 길이를 그 늘어나는 길이를 그 늘어나는 길이를 델타 L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 네 처지는 그 거리 디스플레이스먼트는 3분의 5를 곱한 거 요거 곱하기 3분의 5 한 거 그게 바로 요 길이 델타다 라고 봐주시면은 되겠죠 자 그럼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뭐 트러스 하면서 굉장히 연습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 그대로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 6분의 5 P다 라고 하는 거 P가 지금 여기에서 가운데서 지금 60N만큼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모멘트 평양 이루려고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 위쪽 방향으로 30만큼 그렇죠? 30 한마디로 2분의 P만큼 2분의 P만큼이 될 거고요 그러면 2분의 P만큼 이렇게 될 거고 그랬을 때 이거는 이거의 3분의 5죠? 그러니까 6분의 5 P만큼이다 이 텐션 와이어의 텐션은 6분의 5 P만큼이다 이렇게 지금 해 준 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이 델타 L이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지금 넣은 겁니다 원래 식은 뭐예요? 원래 식 이거 늘어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델타 L이라고 하는 거는 A 2분의 F 곱하기 L 이렇게 이제 써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F 대신에 F 대신에 6분의 5 P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6분의 5 P에 A 2분의 L이다 이렇게 이제 써 준 거고요 그리고 L이라고 하는 게 델타 L이라고 하는 게 지금 계산을 여기에 있는 거 다 넣어서 계산을 해 보시면 물론 이제 A는 4분의 파이 D 제곱 D는 0.005m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4분의 파이 D 제곱 넣어 주시면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다가 뭐 밀리미터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근데 미터로 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미터 제곱이니까 기가 파스칼이라고 하는 건 파스칼이 뉴턴퍼 미터 제곱이니까 미터 제곱으로 하시는 게 낫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 보시면 2.55 밀리미터 정도가 나옵니다 2.546 어쩌고 저쩌고 나왔었던 거 같은데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면은 뭐예요? 이게 처지는 이만큼은 이만큼은 얼만큼 처지느냐 이 끝단이 얼만큼 처지느냐 라고 했을 때는 2.5 곱하기 3분의 5 해가지고 4.23mm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mm 정도 처지는 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제 봤을 때 뭐 괜찮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해주면 되고 안 괜찮다 그러면은 뭐 중간에 이제 조절을 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보통 이제 어떻게 조절을 하냐면은 이 중간에 뭐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유심히 어떤 신호등이나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이게 와이어가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겠지만 달려 있는데 이게 텐션을 조절을 하는 텐션이라기보다 길이를 조금 미세하게 조절을 하는 어떤 그런 게 이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제 나사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뭐 조이면 얘가 조금 짧아지고 그리고 이렇게 풀면은 늘어나 좀 이렇게 늘어나고 뭐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조이게 되면은 장력이 좀 뭐 너무 세게 될 거고요 너무 느슨하게 하면 장력이 약해지면은 끝에가 많이 흔들리게 되겠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장력을 조절을 해서 이런 거 수평을 맞춘다라고 하는 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넘어갈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공학을 배우실 때는 이런 거 배우면서 그냥 이렇게 숫자만 놀이를 하면은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뭐 돌아다니시면서 어떤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딱 봤을 때 저거는 내가 배운 그거하고 모양이 좀 비슷하네 아 저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드는 거구나 물론 이제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기초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굉장히 기초적인 거고 여기에서부터 어떤 그 제품만의 어떤 그 노하우들 그 회사만의 노하우들이 막 담겨있겠죠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것들이 막 녹아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기초는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은 뭐 어떤 거든지 항공기도 마찬가지죠 항공기도 이렇게 이제 날개에다가 이렇게 와이어로 연결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식의 방식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상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고사 범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요 다음 영상에서 이제 살펴볼 휘플트리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제 중간고사 범위입니다 근데 휘플트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정역학 파트에서 우리가 어떤 뭐 트러스라든지 모멘트평형이라든지 거기에서 이제 배운 거 굉장히 좀 단순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이렇게 좀 약간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휘플트리도 중간고사 범위에요 낼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근데 어렵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숫자 넣어 보시면서 실제로 숫자 바꿔서 넣어 보시면서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원리 그런 과정들을 잘 파악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축방행 변형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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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